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듣네요 저는 방금 꽃집에 놀라서 계약했던 꽃을 가지고 지금 미미니 만나러 갈려고 합니다 미미니는 몰라요 제가 왜 떨리지? 아직 벌써부터 떨리는데 미미니는 제가 오늘 일을 해가지고 뭐 좀 못 나가고 본인이 직접 공원 버스 타가지고 오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끝났거든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언니도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고 자기가 다 혼자서 찾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마음이 걸려서 어쨌든 데려가야죠 그래서 가면 미미니 어떤 반응인지 한번 같이 하시죠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서 제가 지금 너무 어색한데요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꽃이 이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시작부터 뭔가 싱싱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지 겨울이라서 그런가 많이 쇼핑백을 담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고 아무튼 간에 좀 그렇습니다 흐흫 미미니 되게 놀랄 것 같은데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거의 두 달만에 보는 건데 이번에도 또 찾아와서 너무 좋네요 날씨가 그래도 따뜻해서 다행이에요 빨리 가볼게요 제가 지금 공항에 도착했고요 미미니는 비행기 창조했다고 저한테 묻지 않았어요 지금 짐 찾으러 가고 있냐고 묻자 보냈는데 아직 밥이 없네요 오늘은 그래도 여유인데 커피 하나 샀어요 꽃향이 너무 좋은데요 행위거는 별른데 행위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디서 기다리시 하.. 여유는 있는데 손이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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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언제 나오나 제가 미미를 못 알아보진 않겠죠? 하.. 제가 미미를 못 알아보진 않겠죠? 하.. 또 된 것 같아 미미미인 것 같은데 저거 어떡해 아 왔다 КА 음.. 짠 계속 이럴래? 너 자꾸 이럴래? 여보 어디가? 여보 어디가? 안 하죠 너 왜 왔어? 왜 자꾸 어찌 말해 나한테? 아 내가 순수해서 다 믿어주는 거야? 왜 이렇게 나빠? 나빠 빨리 자방 벗어 왜 이럴래? 왜 이럴래? 왜 이럴래? 나빠 진짜 나빠 때리고 싶어 때려 내가 이거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 아무튼 이렇게 예뻐 아니 일모 때문에 뭐 나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나 거짓말 왜 이렇게 잘해? 나 못하는데 네가 너무 잘 거짓말 쨍이야 너 네가 너무 잘 속아 먼저 마셔 잘 마실게요 보고 싶었어요 나쁜 여자 나쁜 여자 나쁜 여자 그렇게 욕하는 줄 알았잖아 원래 또 나쁜 여자 좋아한다고 했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어요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어요 단순해서 잘 속일 수 있어요 그날도 회사하는 날도 아 그니까 내가 숨으면서도 그 생각했다 나 왜 맨날 숨어있지? 막 이런 거 했다 윈민이 데리고 갈게요 계속 뜯어줘야 돼요 제가 거짓말해서 제가 속였다고 다행히 다리가 엄청 길었더라 응 이쁘다 이번에 와서 가을 보내는 거야? 겨울인가? 겨울 보내는 거야? 근데 아직 낙엽이 잔뜩 아니네 그치? 이 길 좀 특이하다 응 잘려요 그래서 일찍 잤어요 저희 지금 치킨 교촌치킨 포장하러 가고 있습니다 몇시에 잘 예정이에요? 늦게 자는 게 중요해? 응 교촌이 중요해 교촌이 중요해 자는 거 잠자리가 중요해요 잠자리 잠자리 중요해요 잠자리 중요해요 밥 먹고 이것저것 하다가 자면 되잖아 일단 씻어야지 안 할 건데 응? 치킨도 안 먹을 건데 왜? 바로 씻어 저 혼자 치킨 피곤하러 왔어요 교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곤 번호 2번이요 계속 됐나요? 전국인 옥수수 세트 맞으세요? 네 교촌이랑 현미군고요 2번 맞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냄새 너무 좋아요 미쳐 미쳐 성분 성분 아 여기 몇 년만이야 아 태션어이야 반반 시킨 거야? 응 교촌이랑 허니군보 편의점 들러서 뭐 사지? 어 진로공주한테 미쳐 미쳐 가을이라서 윈민이 입술 다 건조해요 아니 누가 뽀뽀 안 해줘서 그래서 하나도 안 부드러워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부드러워요 누가 뽀뽀 안 해줘서 누가 뽀뽀 안 해줘서 술 먹으면은 부끄러워집니다 하하하 뭔 소리야 하하하 짠 짠 너무, 너무 좋네요 너무, 너무 좋네요 향도 좋고 응 오, 괜찮다 아늑한 게 오, 좋아요 아, 가성비 쩐다 여기 너무 이쁘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짠짠 숙소 들어와서 씻고 치킨을 먹으려고 해요 그쵸? 네 그리고 먹으면서 윈민이가 하는 중국의 틱톡 방송을 잠깐 켜볼까 합니다 맛있겠죠? 다 식었어요 근데 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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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너무 멀어서 길이 너무 멀어서? 응, 오는 길에 너무 멀어서 시작한다 시작하라고? 시작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너무 잘 안 돼 미안합니다 네 내일이 가요 제 귀가의 눈에 를 네 안 를 네 안 를 안 를 안 를 안 를 안 를 안 를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뭐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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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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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와 신기하다 제게랑원 제게랑원 맥주먹자 짠 나와면 안되는거 아니야? 네, 안돼 한국사지 괜찮 제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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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